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되게 이쁘게 돼서 가을 바람이나 좀 살짝 맞아보고. 좋습니다. 아, 이거 바람 좋은데? 우와! 지금 선배님 모자에 잠자리가 안 좋아서. 나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잠자리. 아, 이거 고개드네? 야, 얘 놀래라. 저거 뭐야? 와, 진짜 쎈타 있네. 아니, 지 집이 딱 달라붙었어. 봤지, 광부야. 내가 이 정도야, 자연과 더불어서. 내가 지쳤나 보다.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데. 형, 이거 자전거를 탈 게 아니고 여기로 쭉 산책을 해야 되겠어. 산책도 좋다. 길이 왜 이렇게 좋냐. 어. 이 그늘이 여기 완전 예쁘네, 길이.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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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좀 빌릴까 하고. 네, 몇 개나 빌리시겠어요? 지금 5개야. 아니에요, 형. 나는 둘이 탈 거야. 2인용. 그러면 2인용 2개 네가 해라. 자, 타자. 갈게요. 가실까요, 형님? 자, 출발. 와. 승관아, 잘 가고 있지? 네, 형님. 이게 너무 수월한데? 형, 안 좋으셔도 일단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수월하지? 야, 광규야, 빨리 가. 아니, 앞에 가, 앞에. 어? 야, 명아. 와, 바람 좋구만. 아, 좋다. 아, 좋아. 이거지. 아, 좋아. 달리세요. 달려주세요. 가람이 불어. 광규야, 달려. 우와. 이거 뭐야? 이쁘다. 달리긴 한데 코 같아. 코, 코. 우후. 유후. 접으러 갑니다, 광규. 접으러 간다. 야, 가속하지 말래. 아, 네. 혼자 가게도. 앉아필라고 또 열심히 져가지고. 혼자 가게도. 오리오리오리. 오리오리오리오리. 오리오리오리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 좋아요. 너무 시원하네. 오, 길 이쁘네. 네, 진짜 길 이쁘네요. 그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야, 라면 먹어서 이것도 괜찮네. 아, 좋다. 야, 느낌상 총각인 것 같아, 총각. 어. 뒤에 못 온다. 어허. 우리는 힐링이다. 완전 쩍 벌란이야, 지금. 다리도 완전히 옆으로 쫙 벌려네. 아, 진짜 이게. 아, 이러고 하시네. 아, 이러고 하시네. 그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앞에가 이게. 핸들이 너무 다가지고. 미칠 것 같아, 지금. 우리 올 때는 차 타고 오는 거지? 어? 어, 이게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스트레칭하는 거야. 자전거가 진짜 너무 불편해. 그럼 페달을 많이 안 밟으셔도 돼요. 어. 돌려, 돌려. 여기까지야. 됐어요, 스톱. 우와. 아. 형, 이게 세상 불편한 게. 응. 아, 다니까. 그러면 올려야지. 희원아. 네가 이거 타. 우리가 이거 탈게. 그럼 바꿔 타봐. 이거도 난 달 것 같은데. 이거 안 달. 아니, 네가 앞에 타면 되지. 이거는 올릴 수가 있어. 어, 이거 안 다네. 어, 어. 형이 한 번 앉아보세요. 너 앉아봐. 이거, 이거 높이 맞춰봐. 야, 승환아 너 고생한다. 다리 들고 갈게요, 형님. 야, 이거는 할 만하다. 야, 간다. 자, 무릎이 닿네. 그래, 이게 단다니까. 형은 거기는 안 닿아. 그래, 나는. 야, 이러면 씨, 이거. 와, 이거 진짜. 그래, 이거 완전 좋지. 와, 이거네. 와, 이거 안 된다. 와, 이거 안 된다. 그럼 네가 앞에 타. 아니야, 아니야, 형 가. 나 혼자 져야 되는 거야? 할게. 자전거가 안 좋네, 이게. 이게. 형, 밟아야 돼, 밟아야 돼. 형. 속도, 속도. 이 자전거가 문제가 많네. 이 자전거가 문제가 많아. 이야, 이제서야 좋네. 이 자전거 괜히 바꿨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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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어. 형, 저 다리 건너서 잠깐 서. 얘 울라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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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서. 얘 울라 그래. 뒤에 너무 힘든가 봐. 형, 저거 진짜 힘들어. 바꿔봐. 네가 바꿔. 네가 뒤로 가. 네가 이거 타. 야, 이거 타, 네가. 그래. 오, 야. 저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네요, 서. 오케이. 가자.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있자. 어휴,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어떻게 했어? 야, 운전을 못해. 어떻게 했어? 야, 운전을 못해, 얘는 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자전거가. 큰일 날 자전거. 이거 안 되겠다, 형. 어휴, 야, 편하다. 야. 쟤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아, 안 온다, 얘. 진짜? 네. 잠깐 멈췄다 갈까, 그럼? 네. 제가 봤을 때 광경 걸어와. 우리 한참 왔나? 한참 왔지? 한참 왔어. 저기. 터널도 있어. 그냥 이렇게 산책 켜, 형. 이 자전거를 왜 두 대나 빌렸대. 몰라, 형. 안 와? 못 올 거예요. 걸어올 거야, 아마. 걸어오시네, 진짜. 걸어오지. 진짜 못 타. 형, 승관아 괜찮아? 형, 동일이 형이 답답하다고 뒤에 한번 타보신다고. 아, 그래? 형, 이거 진짜 힘들어, 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선두로 가볼게요. 네. 어? 동일 선배님은 다리가 편한데요? 어, 형 다리가 안 닿아? 야, 뒤로 바짝 빼야지, 나처럼. 우와, 동일이 형. 살만 바네. 대박이다, 동일이 형. 우와, 형 어떻게 하셨어요? 딱 같이 하셨잖아, 지금. 네. 물으면 안 닿으세요? 안 닿으시지, 우리는. 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다 성덩이를, 성덩이를 하는구나. 오, 속도가 나는데요? 와, 여기 진짜 그림이다. 내리막 진입입니다.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편안하게 하십시오. 내리막. 편안하게 하십시오, 내리막. 내리막. 하나, 하나. 형 이거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아유, 게임 끝이다, 게임 끝 오늘. 이야, 다 끝나가는데 저기 큰일 났네. 아, 진짜 안 끌네. 이야... 왜 그런 걸까? 괜찮겠나? 너무 지금 그 가스가 많이 안 남았나? 이렇게 화력이 약한 것 같죠? 한번 이쪽 거 한번 켜놓을게.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가 소리가... 아, 그러네. 화력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야... 생유, 역시. 오케이. 이야, 이런 스타들 공명, 공명 하는구나. 이야, 이거 안 옮겼으면 오늘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데. 뚜껑도 없네. 아이 참. 어, 뚜껑 있는데? 뚜껑 없던데? 그럴 리가. 우리 뚜껑을 누가 가져갔지? 네? 여기 있는데요? 있어, 어딨어? 아... 아, 진짜. 이야... 공명아, 진짜.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오늘. 이야, 이래서 다들 공명, 공명 하는구나. 투하.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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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안 나온다. 광개야. 이거 하나만. 야, 이거 밥이랑 먹으면 얘 주기겠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아, 센스. 하나, 하나. 아, 이제 비비기만 하면 돼, 이제. 생유. 이야...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바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드시기 전에. 뭐 또 주의사항이 있어? 아니요, 들기름으로 퍼포먼스 마지막. 이거 한 숟가락 넣으면 끝이야, 그냥. 이거 진짜 농사짓고 복지 않고 짠. 진짜 좋은 들기름. 어머님이? 네, 장모님께서 찍죠, 어머님이. 이야, 향이 벌써... 벌써 콕 나.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야, 진짜 비주얼하는 우리. 이거 대박인데. 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야, 정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완전. 와, 더덕구 예술이겠다. 와우.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앉아, 앉아, 앉아. 이야... 잘 먹겠습니다. 우리 승환이 그... 장모님의 주식. 들기름. 들기름. 내밀면. 아, 진짜 이거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그리고 얼음물에다 막 박박 문질러가지고. 찰기가 좋을 거야. 이야... 들기름 좋아하시고, 모자라시면 더 넣어서 드시면 돼요. 우와! 와... 진짜 어떤 반찬도 필요가 없다. 나도 진짜 맛있게 했지. 야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난 아까 기름을 많이 넣어서 느끼할 줄 알았거든. 진짜 고소하지, 형님? 완전 고소하다. 진짜 완전 고소하다. 내가 안 뽑고 이렇게 고소하지. 그러니까. 맛있네. 와, 들기름 맛이. 진짜 예술이다. 내가 안 뽑고 이렇게 고소하지. 그러니까. 고급기름. 진짜 직접 농사 짓고 털어서 직접 짜신 거. 고소한 향이 있어요. 아주 은은한, 지지 않는. 딴 들기름이랑 진짜 맛이 달라. 못 사먹어, 저거. 이 기름 한동안 얼마라고? 진짜 맛있다. 들기름 다 받을까? 이 들기름 진짜 맛있네. 맛있어. 와, 진짜.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야, 형 얼음 투하가 신이 안 돼. 아유, 얼음 무조건 넣어야지. 안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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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이 쫀득쫀득하게 잘 안 끊어지는. 지금 딱 좋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안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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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어떻게 맛있어. 진짜. els. 박동아, 이거 다 싸서 먹자. 야, 큰 걸로 싸서 먹자. 큰 거 먹어, 큰 거. 딱 싸서 고기 싸듯이. 여기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더덕에다가 먹어봐. 진짜 맛있다. 더덕에다가 먹어봐. 그런데 벌써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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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 걸로 싸서 먹자. 어떤 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음. 맛있네, 맛있네. 더덕도 파는 것 같아. 응. 더덕을 비원이가 잘 쫓았다. 이 더덕을 누가 치셨는지. 여기다가 맹밥이라 좀 먹어도. 맹밥이다. 야, 이거 조금 밥 먹어야겠다. 이거 밤새 떠나면 안 되겠다. 못 참겠어. 여기야, 여기야. 이제 저거 안에 올려서 그냥 먹어봐봐. 어제오늘은. 음식 공화하기 잘 가는다. 맛있어. 밥에다 먹으니까 또 맛있지? 정말 맛있어, 맛있지? 아니, 그런데 이런 게 형 입맛을 확 돌게 하잖아. 입맛이 있을 때도. 아, 살찌겠다. 나 여기 갔다 오면 1.5kg 너라, 1.5kg. 진짜. 운동해야겠다. 아, 이거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건 진짜 맛있는 거야. 불과 1시간 전에 나는 핫도그랑 지금. 아, 나도 마지막 과메기 안 먹을 거야. 한 1,500kcal 먹었네. 와, 전쟁같이 먹었네. 음식 궁합이 진짜 잘 맞았어. 아, 사람 좋은 너무 좋지. 이야, 이 메밀 바삭이야. 끝내준다. 아, 완전히 예쁘다. 아, 눈이 맑아지네, 눈이 맑아지네. 이야... 좋다. 시간 내줘서 고맙고, 누리. 아이, 감사합니다. 물론 마땅히 할 일도 없었겠지만. 맞습니다. 그렇지? 네. 막동, 나이 먹은 선배들 보니까 어때? 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요. 어때? 아, 전 너무 좋았어요. 어우, 바람 세게 부네? 바람 갑자기, 어우, 갑자기 확 세게 부네 바람이. 아니, 그래도 광규 선배님이랑 드라마 같이 하고. 선생님이랑 촬영 때만 뵙고 또 못 뵀었는데. 맞아, 드라마 1년 가까이 찍었는데 밥 한 개 못 먹었어. 그러니까요. 아, 1년 가까이. 요즘 그래. 여기서 제일 많이 먹은 거네, 지금. 그렇죠. 새끼를 먹었으니까. 새끼 먹었네. 어떤 건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응. 하나, 둘, 셋. 어우, 잘 먹고 가네, 진짜. 전 너무 좋았습니다.